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 이 두 배우의 이름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세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들은 드라마 사람 후에 오는 것들을 통해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선보였고 그들의 관계가 드라마 속을 넘어 현실에서도 불꽃을 튀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과연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기 파트너를 넘어선 진짜 사랑으로 발전한 것일까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몇 주간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피날레를 선사하며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직후 전혀 예상치 못한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도쿄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데이트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세영은 사카구치 켄타로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웃고 있었고 사카구치 켄타로는 그런 이세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는 연인 사이의 특별한 교감이 역보였으며 그 어떤 동료 배우들이나 직업적인 파트너 사이에서 보기 어려운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이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팬 커뮤니티에 퍼지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가 정말 연인인가? 라는 의문이 뜨겁게 오가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던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감정선이 현실로 이어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본 팬들은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보니 실제로 사랑에 빠진 듯하다. 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쏟아내며 열광했다. 두 사람은 현실에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다정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사카구치 켄타로와 이세영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눈빛 같아요. 라는 댓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는 그동안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며 파트너로서 깊은 신뢰를 보여왔으나 이번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드라마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깊이를 나누며 두 사람의 관계는 연기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깃든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손끝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이세영이 사카구치 켄타로에게 웃으며 말을 건넬 때 그의 얼굴은 이세영을 바라보며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어떤 대화도 어떤 작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듯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 장면은 마치 현실에서 연애하는 연인처럼 두 사람만의 세상에 빠져들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이세영은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강렬한 캐릭터들을 소화하며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사카구치 켄타로와의 연기 호흡에서 진짜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화면을 넘어선 진정성 있는 감정선으로 드라마 외에서도 계속해서 팬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기작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작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팬들이 알고 있다. 이세영은 켄타로와 함께한 작품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의 연기와 호흡은 항상 특별하다 고 전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카구치 켄타로도 이세영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의미가 있다. 그녀와 함께 연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 고 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는 동안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에서 협업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세영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연기력과 대중적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로 막대한 수입과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세영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녀의 연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과 개인적인 생활까지 큰 화제를 모은다. 특히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인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위 성공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세영의 연간 수입과 총자산에 대한 관심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팬들은 이세영의 활동을 면밀히 지켜보며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광고, 방송 등 모든 활동에서 얻는 수익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 팬들도 이세영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연기 활동과 사업적 행보를 세심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세영의 연간 수입은 다방면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로 그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며 매년 상당한 출연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최근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과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그녀의 출연료는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며 대체로 주요 역할을 맡은 작품에서 1편당 5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세영은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러 대형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 이세영이 맡은 광고 계약은 대개 한 해에 10개 이상이었으며 각 광고의 수익은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세영의 연간 수입을 단순히 드라마 출연료와 광고 계약 수익만으로 계산해도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송 출연료와 개인 행사, 팬미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더해지면 그녀의 연간 수입은 약 6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은 그녀의 팬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팬미팅과 개인 행사에서 얻는 수익은 그녀의 총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은 이세영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스타로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세영의 총 자산 역시 그녀의 성공적인 경로를 반영한다. 그녀는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똑똑하게 관리하며 부동산 투자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자산을 축적했다. 특히 이세영은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에서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건물과 상가의 소유자로서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세영은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투자와 자산관리의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세영의 부동산 투자 성공은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에 부유한 스타들과 그들의 투자 전략을 따라하려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세영의 총 자산은 그간의 꾸준한 활동과 사업 확장을 통해 3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또한 여러 고급 브랜드와 협업하며 명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팬들은 이세영이 일본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세영은 사업적인 감각과 더불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세영의 연간 수입과 총 자산은 단순히 그녀가 얻은 부를 넘어서 그녀가 연예계에서 차지하는 의상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출연료와 광고 계약 그리고 사업 수익까지 모두 합쳐 매년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녀의 총 자산은 37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히 연기 활동을 넘어 그녀가 가진 경제적 영향력과 스타로서의 의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일본 팬들 또한 이세영의 경제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재정적인 성공이 그녀의 개인적인 이미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세영은 앞으로도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과 투자로 인해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사업적 안목과 꾸준한 노력은 연예계에서 성공한 모델로서 다른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팬들은 이세영이 일본 시장에서도 더욱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사업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경제적 성공과 사업적 성장은 앞으로 일본의 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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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